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화의 고일보 만화의 라이퀸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화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게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게임 광고 찍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미지션이 이 광고 받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 드디어 게임 광고도 하나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도미지션을 당독하고 또 해봤는데 잘 못하지만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인 카드 찍었는데 뭔가 너무 형장에서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광고님과 작가님, 비대님도 너무 착하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어요. 약간 멍한 표정 한번 해볼까? 멍. 눈 너무 크게 막 쓰면 안 되고 그냥 멍. 저는 일단 다운로드하고 그거 있잖아요. 스킨도 있고 배경화면 선택할 수 있고 노래 또 우리의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제일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노래, 저희의 노래랑 저희의 사진 다 이 앱 안에 있고 또 이 앱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거 제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제로 봤어요. 이 앱에 한 건데 지윤이 형 가장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미샤 보면서 또 아쉽겠죠? 네. 진짜 잘해요. 저는 저희 매니저 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 말고. 저는 일단 지금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해서 더 연습하고 더 잘하고 지금까지는 없고 만약에 나중에 좀 잘하면서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Q. 쉴 때는 일 안 하고 그냥 쉬면서 음악 잘 듣고 있어요. Q. Q.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 네. 도미수아는 재미있어요. 그리고 차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노래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떤 가수로 나오는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잘했다. 아 좋다. 여러분, 저희 왕왕까지 도전해볼까요? 저는 항상 여기서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하고 저도 파이팅할게 연습하겠습니다. 안녕! 자, 표정! 너무 진지해! 지금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있는거야! 자, 카메라 한 번만 보면서 같이 할래! 고개 살짝 옆으로!